네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이것 가운데 예배한 우리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예배하고 또 높이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묵상합니다 어려서부터 십자가 앞에서 회개기도 하는 법 많이 배웠고요 수련회나 특별한 집회에 가면 늘 회개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은혜라면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순절 동안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했다면 이제 부활을 통해서 내게 주신 영생, 구원, 진정한 회복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새로운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 유비크 청년들과 일상왕님께 성도님들 안에 이 부활의 기쁨이 영생의 소망에 충만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요 이제 두려움이 없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이때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너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그게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의 죄는 사함받았고 이제 나는 영생을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고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서로 함께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백을 다 가지고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우린 세상에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원하는 세상의 소원을 좀 쉽게 얻을 수 있겠지?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이 좀 쉬워지겠지? 아니요 예수님 믿는 건 여러분 힘든 거예요 자기를 매일 다스리며 통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 어려운 삶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새로운 소망이다 삶의 목표가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을 할 때 많은 변화를 꿈꾸잖아요 내 믿음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다 뭐 그렇게 우리는 신앙 안에서 변화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 생활에 매달려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요 봉사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해요 그래도 무언가 안 달라지는 것 같으면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 보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가 왜 성경을 굳이 읽고 기도를 해야 합니까? 믿음만으로 새로워진다면 봉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생활은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날마다 되새기고 상기할 수 있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굳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장치이고 실제로 우리를 변화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건 우리의 노력이나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진정으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맛있는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의 목적은 돈을 많이 모으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이전에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 대신 죽으신 분 즉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달라져서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자기를 위해 사는 모습은 옛사람 옛날 모습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게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인생의 목적이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이걸 점검하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한 가지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혹은 세상적인 욕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이 똑같다면 인생의 목적이 다르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욕망과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거나 세상에서 분리되어 산골짜기에서 은둔생활을 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하지만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지만 돈을 버는 목적이 내가 호의호식하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비싼 집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그 재물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는 일과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돈을 법니다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사람을 사귀고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취미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해서나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그토록 열심히 공부합니까 여러분은 왜 학교에 다니고 취업을 준비합니까 여러분 준비하는 그 시험은 대체 왜 준비하시는 겁니까 왜 돈을 모으죠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진짜로 새롭게 거듭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또 하나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은 주님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있진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육신의 시각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예수님의 뜻을 판단하고 세상적인 상식과 기준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지고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용서하라고 하시면 대뜸 아니 상처받은 건 난데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건 나지 왜 나보고 용서를 하라는 겁니까 너무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왜 나에게는 침묵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는 겁니까 라고 따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응답하셔야지 왜 답이 늦습니까 왜 이런 모양으로는 돕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렇게 불평해요 다 세상적인 관점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다시 말해서 육신을 따르는 세상적인 그런 시각으로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그런 육신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게는 알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이전과는 다른 시각 다른 기준 다른 관점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요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가 안 돼요 아무리 곱씹어봐도요 납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보다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도무지 억울해서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의 시선과 세상적인 관점이 그대로 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지기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정말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 달라졌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입니다 바라게 누리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오늘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여러분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만 죄를 짓고 말았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흠이 없는 거룩한 분이셔서 죄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죄를 용납하고 그냥 봐준다는 건 흠이 없다는 거룩하다는 성품에 위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멀리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좋았던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깨어지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된 거예요 이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됐고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과 떨어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기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사람을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가 해결되었고 우린 이제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됐는데 그걸 관계 회복 혹은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 구원기 초반 LOS 1단계 때 배우는 겁니다 오늘 LOS 1단계 수료하는데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하반기 신청하시면 돼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과거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간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 멀어졌고 관계성이 다 끊어졌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은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설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라거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전처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고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는 그런 분리된 상태였다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의 장벽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됐어요 다만 아직 하나님과 함께 어울려 교제하고 같이 살아가는 관계가 어색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과 완전하게 한 몸인 것처럼 친밀하지 않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전처럼 분리된 상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관계는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장벽은 사라졌고 길은 열렸고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청년반에서 성경통독도 하고 성경공부도 하고 독서 모임도 하고 기도 모임들도 많고 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교감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더 깊이 이어가기 위해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좀 낯설거나 익숙하지 않다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하나님과 같이 일하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점차 굳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들에 열심을 내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깊고 튼튼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추건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로는요 의로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번역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롭다라고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LOS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로운 상태 완전한 상태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 신분을 얻은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죄를 짓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게 인정받은 의로운 사람 그게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사함받은 사람은 의인으로 인정받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꼭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이렇게 악한데 나는 이렇게 또 죄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우리 믿음을 통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럼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구원 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여러분이 죄를 지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 받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데 계속 죄를 짓고 죄를 또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해요 그게 맞죠 그런데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구원이 취소되거나 의로운 사람이 아닌 건 아니니까 다시 일어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 돼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싸우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죄를 멀리하는 게 맞기 때문이지 그렇지만 그 과정을 한 번에 다 통과하고 완성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게 되고 죄와 싸우는데 또 힘없이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인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규정해요 죄를 안 짓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삶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죄와 싸워가는 사람 그게 의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죄를 완전히 이기지 못해도 죄와 싸우면 돼요 그게 의인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전에는요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좋아하고 그게 구원 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또 하나의 잘못된 과거의 모습이 있어요 그건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구원을 의심하거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 나는 구원 받지 못했나 보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 혹은 내가 구원 받는 게 맞나? 내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나? 라고 하는 걸 의심하는 것 그건 잘못된 모습인 거예요 그것도 버려야 하는 과거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의인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믿고 구원에 합당한 사람답게 죄와 싸워가면 됩니다 때로 질 수도 있겠죠 때로 이길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죄를 이기느냐 안 이기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싸우려고 하느냐 죄를 멀리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의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죄를 완전히 안 지어서 의인의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것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이 맞냐는 거죠 이제 말씀 뱉겠습니다 예배팀은 나와서 찬양과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걸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이 기쁜 이유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절에 참된 기쁨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왜 새로운 피조물인가 어떻게 새로워졌다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어요 우린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이제 죄에서 자유하게 됐고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비록 때로 연약하고 또 때로 우린 실수하지만 우린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이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욕망이나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인생의 방향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여러분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복되는 죄 때문에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부족하구나 넌 아직 모자라구나 아직 버리지 못한 게 있구나 책망하시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초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과 선언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넘어지지 말아요 여러분의 약함과 실패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 믿음에 대한 또 이 고백에 대한 그런 진실한 확증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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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